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바라보이는 게 뭘까요? 스파트필름이에요. 명품 향기 스파트필름으로 구입했지만 어쨌든 집에 삼 분의 일을 놔두고 삼 분의 일을 가져왔었고 다시 이곳에 삼 분의 일을 남기고 삼 분의 일을 또 당근마켓에 판매했었어요. 뭐 올리자마자 바로 나갔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기한 건 아닌데 원래 굉장히 작은 거를 샀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산 게 스파트필름만인 줄 알았더니 무늬 스파트필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샀어요. 이보다 더 작은 거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 명품 스파트 아니니까 무늬 스파트필름 얘보다 더 작은 것 물론 비닐 포트 10cm 포트에 있었으니까 작은 거였겠죠. 그런 걸 샀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컸어요. 그리고 저기 원래 두던데 나오면 제 키보다 조금 더 크려고 그래가지고 얘 이제 내 키보다 짧아야 되니까 좀 내려놓으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파트필름, 무늬 스파트필름 저 두 개 키우는데요. 저거는 최근에 구입했어요. 어 저런 게 또 있구나. 그러니까 마치 제가 스킨답서스, 마블 스킨답서스, 형광 스킨답서스를 사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엔조이 스킨답서스, 오레오스 스킨답서스, 무슨 또 엔젤 스킨답서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사람이 육십이 끝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사게 되네요. 그런데 이제 뭐 하도 많이 사서 그런지 이제 물론 이 사무실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고요. 그래서 잘 더 이상 구입하려 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종류가 있다면 또 구입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킨답서스 세 종류를 처음에 구입했다가 어 얘가 있네 그래서 엔조이 스킨답서스, 오레오스 스킨답서스, 무슨 엔젤 스킨답서스 아 그리고 또 뭐 하나 샀는데 뭐 새로운 게 보이면 또 하나 사게 되는 게 심리인가 봐요.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올해 이렇게 얘들이 꽃이 피니까 확년금에도 꽃이 폈었고 그리고 산천보세, 산천조 다 꽃 폈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좋은 일이란 제가 이게 월급도 안 받으면서 남편의 배우자 카드로 쓰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 일을 사실 그만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게 좋은 일이죠. 제가 그만두고 조용히 남편하고 같이 알콩달콩 부산에서 사는 거를 원하죠. 부산에 이사 가서 살았지만 사실 부산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택시 탈 때마다 운전기사한테 부산에 어디를 가면 좋아요.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산지는 오래됐지만 부산에서 별로 못 살아서요. 오면 뭐 화초들 갖고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밖에 나갈 시간이라곤 최근에 시작한 당근마켓에 판매할 때 그분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키우세요 저렇게 키우세요 얘기하는 거가 전부 답니다. 근데 어쨌든 당근마켓에 내놓을 때 그분들이 사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저렴해요. 그런 얘기나 아니면 너무 예쁘게 찍었고요. 뭐 그래서 또 구매할 거예요 뭐 이러니까 듣기 참 좋은 소리고 실망하신 분은 또 거꾸로 답이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일단 내놓고요. 하여튼 여러분 당근마켓도 참 좋아요. 그리고 사실 나눔도 하고 나눔도 받습니다. 근데 나눔을 줄 때 가끔씩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해가지고 나눔은 돈을 안 내는 거니까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. 제발 나눔 신청하신 분들은 저에게 나눔 신청하신 분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꼭 나눔을 신청했으면 그 약속 시간에 꼭 가져가세요. 아휴 저는 당시 엄청나게 비싸게 샀던 그 것을 당근마켓에 나눔의 날이라고 해서 저도 내놔봤었거든요. 근데 포장까지 다 해놓고 힘들게 다 해놨는데 뭐던데요. 그래서 결국은 그날은 그냥 포기하고 다음번에 다시 집에 갔을 때 그걸 다시 다 풀으면서 아휴 진짜 당근마켓 나눔 받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지키지 않는 약속 그것도 혼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료로 받는다고 무조건 막 신청하실 게 아니라 내가 꼭 받을 그런 시간 정확하게 그거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. 무료라는 게 그게 그분들의 소중하게 했던 어떤 추억과의 그 나눔이에요. 그러니까 나눔을 의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여러분 나눔 받겠다 하신 분 꼭 나눔 찾아가세요. 아 그 다음에는 아 뭐 출장 중이다. 뭐 이상하게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. 뭐 그것도 약속 시간 다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? 포장을 다 해놨는데 아휴 거대한 거 포장 푸르는 건 또 그것도 일이에요.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요. 하여튼 스킨답서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 스킨답서스가 아니라 스파트팔룸 얘기를 하다가 그 꽃이 피길래 사실 꽃이 없을 때 가져왔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기뻐했으나 좋은 일이 아직 안 생겼습니다. 여기는 북향이에요. 북향이라서 참 자라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. 그래도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진짜 아직까지 햇빛 한 개도 안 들어와요. 여름에 잠깐 들어왔었나 봐요. 여름에 잠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왔을 때였고 지금은 어 뭐 가을 겨울 뭐 지금 봄 안 들어옵니다. 북향사무실 그럼에도 난초들 참 자라요. 잘 자라요. 다음번엔 난초를 찍어 보겠습니다.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촬영을 제대로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. 감사합니다.